자연인 CF의 한 장면 CF 쫙 군산복 간 거예요? 응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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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제일 끝을 봤는데 졸어서도의 최종 목적지 즉 물물교환 장소는 이곳 비박지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계곡 사이의 평지인데요 티베트에서 넘어오는 상인과 병만족의 동선이 꼬이지 않으려면 일단 상대편의 위치를 파악한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제작용 1시간 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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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탑 있죠 탑? 저 밑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. 아아 온다! 천천히 약하가 내려오고 있잖아요. 3마리. 신기하다. 저 위에서. 그러니까 절벽에서 그냥.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오는 거지? 길이 없는데.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.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온다는 거지. 진짜 도와주셨는데 출발하기 전에 오셔가지고. 4천 넘지? 넘을 것 같아요 진짜로. 어? 사람도 보이네. 면도 안 하셨는데? 면도 안 하셨어. 코 옆에 점이 있고. 형 눈 엄청 좋으시네요. 시력이 얼마에요? 100.0. 와. 그런 사람 처음 봐요 형. 다 보이잖아. 혼자 오세요? 지금? 오른쪽 지금 장갑 벗었다. 아 장갑 벗었어요? 어. 끼고 있다가. 야 그거 많아 생각보다. 계속 오네. 이리로. 집에 내려오네. 집에 내려오네. 지금 내려오네. 지금 내려오네. 이렇게 와 사고가 내려오네. 되게 빨리 내려왔어. 아 딱 운 좋게 여기서 자고 또 출발하려고 하니까 딱 오시면. 선물을 제대로 해주셨는데. 아. 이만에 만나게 될 그들은 과연 어떤 물건을 가져왔을지. 대망의 교환토로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. 야. 못 따라가네. 아. 힘들다. 아. 그러면 저분들은 저쪽 너머에 사시는 분들인가? 그런 것 같아요. 이 마을이 아니고 저쪽 너머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서로 교환하는 것 같아요. 온다. 아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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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을 입혔나? 뭐 입힌 거 아니죠 형? 갈색약은 진짜 좀 있어. 멋있다. 온통 검은색인데. 얼굴도 하얗고 몸. 나아스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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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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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시작부터 손에 안 보려는 기싸움들이 장난이 아닌데요.